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홈플러스에서 산 쭈꾸미 삼겹볶음 이건 제가 삶은 소면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치즈도 제가 따로 넣었어요 소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느끼한 해물찜 먹는 것 같아요 쭈꾸미랑 삼겹살이랑 콩나물이랑 양배추랑 퍼들어 있어요 퍼들어 있어요 쭈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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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발라 38 any 쭈꾸미만 Sam 이번엔 배추김치 이번엔 배추김치 이제 배추김치 이 배추김치 이 배추김치 체벡에 초콜릿 참기름이랑 김가루랑 밥 넣었어요 참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참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마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음료는 물이에요. 뼈는 물이에요.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